오늘 저는 세상 만학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정치 성향보다 패미가 중요하다 말을 하면 다들 개소리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과연 그 말을 하실 수 있을지 봐보겠습니다.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한국은 몰카의 나라라는 선전물을 만들어 유포 중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선전물에는 한국에 여행 다녀온 적이 있나 한국에 머무른 적이 있나. 그러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은 몰카에 찍혔을 거다. 한국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어 어린 소녀들은 더 자극적으로 소비된다. 라는 내용을 외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배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3410만회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죠. 이 영상은 올라온 지 4개월이 된 상태이고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한국인으로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진지하게 이게 사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은 며칠 뒤에 한국에 가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 이제야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스토커들을 무서워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신혼여행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첫날 밤 야스가 포르노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몰카에 찍히고 싶지 않다면 한국에 가지 마세요. 한국에 가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신혼여행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거야. 나는 외국인들을 보실 수 있죠. 저 영상의 조회수는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인 3416만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베리나의 몰카 발언이 기억나지 않나요? OECD 포럼에서 한국은 몰카 천국이다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던 베리나의 아가리를 막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몰카가 위험한 동네에 살게 되어버렸죠. 여러분이 페미들의 아가리를 막지 못한다면 미래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워마드에서는 큰일난노 인연드라 나라 망하게 생겼노. 2분기 출생률 0.7 찍은 거 알고 있노이기야? 아이고 큰일난노 크크나라 다 망해 분노 낄게. 출생률 그래프 보면 2015년 2016년부터 확 떨어지는데 딱 메갈페미 출연식이랑 겹치는 거 보면 흑인지었나 웃기노. 라고 말하며 나라가 망하길 기원하는 우리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한국 인구 소멸이건 나발이건 영화 팝콘각이라 재밌노. 깔깔깔 당연한 결과 아니노. 크크크 아예 아무도 낫지 않아야 한우나라 망해가는 거 엥가이 웃기노. 한국 망해가는 걸 사라 생전 보게 되다니 놀랍다이기야. 라고 말하며 지금 이런 한국을 만들어낸 장본인들께서는 너무 활기차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패미하는 여자들의 아가리를 막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정치색이 똑같은 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같은 정치색이라도 적어도 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려고 안간힘 쓰는 저런 놈들을 쉴드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베리나는 한국을 몰카천국으로 만들어놓고 논란이 생겨서 뿌듯하다 말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파급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며 그저 낄낄거리며 감바스에 맥주를 처먹었습니다. 그녀의 발언 덕분에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몰카천국이 되었지만 그녀들은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출생률 망했다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죠. 그녀들은 한국 출생률이 망한 이유로 본인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패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셨겠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계획적으로 패미들이 만들어낸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해버린 사회가 좋아서 낄낄거리고 싶다면 다들 워마드에 가입해서 다같이 웃으면 될 일이겠죠. 현실을 파악시키기 위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그녀들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크크크 아예 아무도 낫지 않아야 한우나라 망해가는 거 엥가유키노